아주 영광인 줄 알아요 영광인 줄 알아요 아주 영광인 줄 알아요 진짜 침 튀겨요 알았어 안 받는다고요 안 받아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? 뭘 뭐하는 거예요 뭘 뭐해요 아까는 뭐 촌지 그런 거 주지 말자면서요 아주 보자보자 하니까 별짓을 다하네 쌍박출신이면 다해요 내가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 위에다가 신격의 여자가 신격의 여자가 신격의 여자 둘 무서워 아니 그냥 어머니 반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어머니가 수업시간을 망쳐서 변명을 한 행동을 정치외교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미국가서 나라망신시키고 두 달째 치과중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에요 그게 뭔 소리야 정말 무책임합니다 오 네 말참 잘한다 너는 이 반나마쪽 관점으로 봤을 때 아줌마가 오스트리아빈에서 시그런 생물주에다가 이 바베큐폭립을 먹는 느낌으로 물어 뜯어야겠다 엄마, 엄마 좀 그만 좀 해. 시우야. 엄마, 차라리 이렇게 하자. 나도 학교 안 나올 테니까 엄마도 학교 나오지 마. 나도 학교 안 올 테니까 엄마도 학교 오지 말라고. 공평한 시우. 엄마 나만 나오라고 할까 봐. 엄마. 시우엄마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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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엄마, 더. 어둡게. 점퍼, 점퍼야. 좋아. 좋아, 좋아, 좋아. 채영아, 드디어 본선이다. 매 경기 한순간 한순간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, 알겠지? 알겠습니다. 좋아. 본선 대진표가 나왔어. 한번 보자. 타이슨이랑 홀리필드. 우와, 이거 뭐 기대된다. 그리고 우리 재영이랑, 뭐야? 명구? 외형이랑 홀리필드oot 후에 가 tattoos를 때려라. 일어나, 이리와. 야, 야, 야. 야, 니네 우리랑 붙는 거 알고 있었냐? 알고 있었어. 근데 왜 말을 안 했어? 서프라이즈 야야야 가서 놀아 우리 회원할거야 방해하지마 야 니네나 방해하지마 형 내가 훈련을 준비해봤어 좋았어 잠깐만 기다려 명구형 이 마네키이 정재형이라고 생각하고 무차별적으로 패버려 뭐해 왜 공격을 안해 여자잖아 이 세상에서 여자를 때리는 남자들이 제일 나쁜 사람이야 마네킹이 그런게 어딨어 공격하라고 으이그 매정한 양반 아 나 진짜 좋아 쌀기 만들어왔어? 만들어왔지 진짜? 요 시스코 도 라손 팔로웨이 펀치 요 시스코 도 라손 팔로웨이 펀치? 요 시스코 도 라손 팔로웨이 고게아 빠빠바빠바빠빠바빠바빠바빠바바빠바빠 빠빠바빠바바빠바빠밤 하 형 나 살다살다 이런 펀치 처음봤잖아 나도 하면서 이렇게 반응이 좋을지 몰랐어 아 시끄러워 죽겠네 열심히 했구나 너 저런 조그만한 애한테 뭐 배울거는 있냐? 뭐야 왜 키 얘기를 해? 너 우리 코치님한테 너 말이 다소 지나치다? 말이 지나치면 어쩔건데? 공격! 요시스콘! 파티! 하지마라고 아 아 너무 아파 형 왜 빨리 일어나? 나 붕대했는데도 아 여기가 너무 아파 정신차려 역시 별이야 렛츠고! 강철주공! 아유 진짜 유치해서 못 놀아주겠다 재영아 다른 대기실로 가자 야 너네들이랑 싸울 바엔 초등학생이랑 싸우겠다 아유 형 들었어? 쟤네 초등학생들이랑 싸운데 수고하기로 진출해야 된다 수고하기로